야 매니저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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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Fu 하나 한 희 요리 아까 저 그리 11 어제 지금 뷔 뷔 뷔 집 찬양 아악!! 원許해주세요 나가이 behavised세요 와악!!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남아사랑? 네! 남아사랑? 네! 남아사랑? 네! 유튜브 크림 보! 아이씨!! 다행히 한 명씩 모아 보고싶어요 하 사람팔랄 어이콘 지금 얼마나 보고싶었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리 들려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그럼 다음 무대에 또 조명하는데요 특별히 대만에서 왜 기운색을 준비했던 이번에 요성씨가 준비했다면서요 지금 여러분 저한테 박수중입니다 어떤 점인가 oh my god 연이도가겠습니까? 연이도가 됐어 연이도가 됐어 연이도가 됐어 연이도가 됐어 연이도가 됐어 1시 소集 1시 소녀 1시 소녀 2시 소녀 지키우지 멜로디는 서서 일어나 1시 소녀 1시 소녀 1시 소녀 2시 소녀 1시 소녀 1시 소녀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나아가 고소와 내가 맞춰도 좋아 나아 그린아이도 하나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alpha 북 altitude 맘에 듣고 살 수 못할coins 니까 갈리면 안돼 너 없이 난 안돼 난이ön해 하루하루 Hm 너의 년은 난 화도 좋아 내 맘 맞춰도 좋아 난 그 해 난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 너의 목소리도 찾아오라도 손 잊어본다 내 맘 맞춰도 좋아 내 맘 맞춰도 좋아 내 맘 맞춰도 좋아 나에게는 남한 사랑 내 맘 맞춰도 좋아 아무 언니가 멈추 살 수 없는 날 ставля 내 맘 맞춰도 좋아 내 맘 Zack 난 맘 맞춰도 좋아 내 맘 안 더 좋아 마이甘 깜짝놀놀히 깜짝놀놀히 자こ니? 쟤 더 놀어? 쟤 더 놀어?